흰 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그리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그대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나 우리 회자여 서로 다 그리운 그대 그리고 나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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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나 그대 그대 그리고 나 그대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나 그리고 나 우리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운 나 우리 헤어져 그리운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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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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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아 대성리역 앞으로 오셨어요? 아 나도 지금 대성리역 바로 지나는데 거기서 조금만 거기 대성리역 앞에서 조금만 오면 대성 초등학교를 바로 지나게 되거든요 그 초등학교를 조금 지나서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서울시교육원 딱만. 도전 추정이 신 Jugendliche 옵션 aus